최근에 회사를 퇴사하고 다시 취업을 준비하는 이른바 퇴준생들이 늘고 있다고 하던데 실제로 작년에 조기 퇴사한 청년들이 얼마나 되나요? 지난해 한 취업 플랫폼이 500개 기업을 대상으로 1년 이내 조기 퇴사자 현황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요. 응답한 기업의 49.2%는 MZ세대의 조기 퇴사율이 높다고 응답했습니다. 전체 신규 입사자 중 조기 퇴사하는 비율은 평균 28%로 10명 중 3명은 입사한 지 5개월 이내 조기 퇴사를 결정한다는 건데요. 이는 2019년 평균 퇴사율 17.9%에 비해서 2년 만에 10% 이상 늘어난 수치입니다. 사실 요즘 입사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취업난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2030 청년들이 퇴사를 결정하는 이유가 뭘까요? 가장 큰 이유는 직업 가치관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성세대는 일중심, 천직이라는 생각과 타인을 의식하는 삶을 살았다면 현재 2030 세대는 자기중심적이고 적성과 꿈을 찾아가려는 세대입니다. 이것의 영향은 성장하면서 겪은 경험과 환경 차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기성세대에게는 당연한 일이 2030 세대는 받아들이기 힘든 경우가 생겨납니다. 원래 이렇게 하는 일이다 라는 선배 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주어진 업무 수행 방법, 성장 가능 여부 등을 명확히 제시하는 게 필요합니다.